아주 오랜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를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교보문고 딱 창이 열리면서 검색창이 열려요 근데 검색창에 요즘에는 검색을 안 해도 그냥 키워드가 이미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태주의 신작 시집, 나태주 시인은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 문구, 그렇죠? 아주 그냥 많은 자매님들의 카톡 프로필이나 그 다음에 이 페북 프로필에서 제가 봤던 식구 그 시집의 저자이고 또 최근에 아마 신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좀 약간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냥 처음 봐서 예쁘면 안 되나? 우리 목사님, 처음 봤을 때 키가 작아 보이더라고 계속 보는데 계속 작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인이 안 되는구나 계속 보니까 길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그렇다, 그렇죠? 근데 아닌데 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나는 시인이 될 수는 없는 인간이다 너무 사실을 사실대로 보다 보니까 좀 힘들죠? 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팩트만을 전하는 오죽하면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 박 목사님이 팩트교라는 꽁트를 만들어서 사실은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웃기는 방식으로 저를 풍자합니다 우리 팩트가 난무한다 오래 보아도 작고 처음 봐도 작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이런, 이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시집은 포기하기로 했고요 뭐가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나 봤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에 올라와 있는 책이 돈의 속성 읽진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 번째는 성공의 지도 세 번째는 아들아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위가 악인의 탄생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따돌림, 학대,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일본하면 이지메라는 말의 본산이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왕따의 본산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우리가 이지메라는 말 자체가 일본말이고 일본은 사실은 수많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국력은 강해졌지만 백성들은 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지 않고 일본의 거리를 가보면 얼마나 조용한지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작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서로 중국 가면 두 명만 지하철 타도 그 칸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 사람들 굉장히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 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 주제들을 보면 부동산, 자기개발, 힐링, 그리고 재테크 이런 주제들이 여전히 아주 강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책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사람들이 혹시 이 돈과 성공과 부동산과 힐링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이런 것들도 들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혹시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이현용 집사님이 주님을 떠나서 쾌락과 물질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단과 결혼을 해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심각한 상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자기를 구원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하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12년을 혈루증으로 투병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문제가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 여성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죠 이 불치병, 치유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는데 효험이 없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말하자면 이 시대에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나는 금수저가 돼야 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이 시대에 스펙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그 스펙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효험이 있는가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소용이 없는 어떤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27절에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참된 구원이 올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라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라도 한번 가볼까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유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제가 목표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서도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실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가 그냥 교회에 적응해서 아는 사람 좀 생기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까지는 형성되지만 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에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가 그거는 가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그냥 가봤을까요? 오늘 여기에 되게 짧은 말씀인데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깊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레위기에 여성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죠 여성의 부정함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는 여성이 월경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인 부정함이라고 하는 딱지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뭔가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야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여성은 계속 하혈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격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질병과는 좀 다르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질병 두 가지죠 나병과 혈루증 그렇죠? 이 병은 사회적 격리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리가 좋다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난 격리와 딱 맞아요 목사님 재택근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격리하니까 와이프도 안 건드리지 직장에 안 나가도 되지 회식도 안 해도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회식을 다시 해야 되고 직장 가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가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기꾼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기꾼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막상 써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졌었는데 내가 과연 이 마스크를 벗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스갯소리죠 이 시대의 격리는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격리는요 나 혼자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그게 격리예요 격리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닌 척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몰래 와서 예수님 만진 거죠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교회를 왔지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인생을 걸고 살려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그냥 한번 와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그 중에서 나한테 도움되는 이야기 좀 건져가지고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다는 건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이러면 이 고대 사회에 지금도 아랍 사회에 가면요 돌팔매를 해서 사람 죽이는 형벌을 지금도 하잖아요 이슬람법에는 그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해결책 찾아갈 수 없다 내가 이 나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혈루증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나의 인생의 이 수많은 문제들 절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전혀 희생이 안 따르고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규칙입니다 아까 우리 빚을 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처럼 아파트 사면서 갭투자해서 빚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형영 집사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원룸에 사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남다른 비애를 느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가는데 저는 많은 가족들이 있는 넓은 집에 갑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무 가족이 없는 원룸으로 갑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비애가 느껴졌고 이 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결국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이 집사님 많은 빚을 갚아가시면서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자청하여 사시는 걸 본 거예요 어느 해에는 저보다 단기 성교를 더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분을 보고 빚 갚느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앞으로 목회를 하시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회사에서 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죠 교회 와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사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오는 게 가끔은 도움도 되잖아요 여기 와서 인맥도 좀 쌓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아플 때 형님 나 이렇게 아픈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집사님 법으로 이렇게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막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댄다는 건 걸리면 매장당해도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이제 나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다 자 그래서 29절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면 좋겠어요 얘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게 그의 믿음이었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지금 나가서 나는 이러이런 여자인데 나 이런 병이 있고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병균 취급했나요? 택배 기사님들을 얼마나 병균 취급했나요? 그래서 택배 밖에 놓고 가세요 가시면 나와가지고 막 소독하고 들이받고 그쵸?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누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막 폭언과 폭행 우리 이렇게 했죠 사실은 근데 이때는 더 심하다는 거죠 걸림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것이 바로 두 가지 확신인데요 하나는 자신의 어떤 노력도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바꾸지 못한다 아마 지금 막 직장 들어간 분들은 여기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투자만 대박 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 재테크,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투자라는 세계의 속성이 누가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버는 속성이거든요 누군가는 고점에서 자기 걸 사줘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점에서 팔았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두 다 잘 될 수는 없는 시스템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내가 잘 되면 저 사람도 잘 돼요 제가 왜 기독교 신앙에 내 인생을 걸기로 했냐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나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교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도 잘 돼요 그런데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누군가는 망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 망하는 것으로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먹고 사는 거죠 왜? 항상 경제가 좋아서 모든 사람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으로 팔면 아무도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요 내가 몇십억을 벌었어요 몇백억을 벌었어요 하는 분들이 한 분 계실 때 내 주변에는 다 날렸어요 하는 분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리고 난 사실은 되게 재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잘 된 사람을 한 명도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연봉의 몇 배를 벌었는데 차 한 대 고르십시오 1억 정도 안에서는 내가 해드립니다 투자해서 막 재테크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데 그거 하나 못해줘요? 아무도 없어 다 거지 같아 진짜 김영선 나한테 차 사준다고 16년째 뻥치고 있는데 내가 요새 네 차 하나 바꿔라 속으로 그냥 가면서 네 차 하나 바꿔라 이게 실제거든요 난 여러분에게 돈 성공 바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여인 혈루증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혈루증을 고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만약에 병만 고쳤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운전케 됩니까? 저는 안병동 막 무균실 여러 곳으로 신방을 가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 안병동에 신방을 가가지고 휴게실에서 이렇게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안병동 서울대학교 어린이 안병동에서 자기 자녀를 간호하고 있는 두 어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막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두 분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구 엄마 아 나 그동안 애한테 공부 괜히 시켰어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공부만 시키다가 애가 병이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 막 그래요 내 속으로 병이 나으면 또 시킬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나요? 여러분 남편이 주식 망했어 빚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빚만 없는 분 소개해드리면 결혼할 의향 있으십니까? 빚만 없는 분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빚이 없어지는 거 중요하죠 병이 낫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인생의 진짜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지육신 멀쩡하고 빚도 없고 건강한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거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그게 스펙이 높고 불행한 사람이 우리 교회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다 소망을 두느냐는 거죠 이 여인의 확신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모든 걸 건 거예요 사회적인 격리와 매장을 당할 생각을 하고 가해서 그에게 손을 댄 겁니다 혈루증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단순히 질병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살아가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두 가지 죽음을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들은 결국은 수렴하면 어디로 가죠? 수학적으로 말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질병을 수렴시키면 죽음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수렴시키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스펙 거기에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내가 좋은 스펙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런데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죠? 물론 좋은 스펙까지 있으면 나쁠 건 없다 그렇죠?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혈루증이라는 질병, 이런 질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육체적인 질병들은 아주 일부의 병들은 빼놓고는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잖아요 다 해결돼요 거의 우리 교회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가서 몸을 내보이고 거의 예수님처럼 진단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이 점점점 해결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육신으로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불행은 똑같다는 거죠 그녀에게 있어서의 이 혈루증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존적 증상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혈루증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영육 간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죄를 실제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전체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운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파괴, 가정의 깨어짐, 경제적 빈곤, 정치적 혼란,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질병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병들 중에 몇 가지를 모두가 겪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 도달한 거죠? 혈루증을 통해 도달한 거죠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도달하죠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죠 많은 분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어렸을 때 수학 좀 풀었다고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실존적인 문제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자각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증상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끌어냅니다 그쵸? 병이 치료됐으면 사실 조용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모르고 병이 났고 갔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인의 질병이 나은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 누가 손 댔어? 그 사람이 누구야? 막 제자들이 찾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손 대면 어때요? 그쵸? 손 대면 어때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댔다는 걸 알려지는 순간 이 여자는 뭐예요? 바로 자기가 걱정했던 그거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33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으니 무슨 얘기죠? 이제 이 여인은 아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고 해서 이제 대형 스캔들로 내일 일면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리 시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혈루증만 나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병에 걸리는 사람 병에 나으면 건강해가지고 죄짓습니다 스펙이 없던 사람이 스펙이 생기면 교만해가지고 죄짓습니다 안 예쁜 분이 고쳐가지고 예뻐지면 또 죄짓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또 그걸로 죄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것을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교만하지라도 않을 텐데 근데 오늘 이 여인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선 혈루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죠 근데 여기서 평안이 가라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질병 때문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시선들 노인받을 수 있다 지금 이 행동도 잘못된 행동 아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귀한 딸로 여기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병치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보다 죄를 좀 더 많이 짓고 좀 더 많이 먹고 사치하는 거 이외에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있나요? 그거는 우리의 로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펙이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TV만 틀면 얼마나 권력 다툼이 심각한지 그죠? 얼마나 가진 자들이 거짓말하고 싸우는지 다 보시면서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불행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지같이 살자 이 말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오늘 이 여인은 병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은 왜 누가 나를 건드렸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한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아휴 나는 이게 직장만 있으면 좋겠는데 결혼만 하면 좋겠는데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결혼은 지옥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을 이미 만들고 아 아니구나 해서 온 거예요 정말 지옥 중에 지옥을 경험하신 분이 이형용 집사님이죠 지금 우리는 그분에게서 진짜 그분이 그랬을 거라는 걸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단과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자녀도 보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병은 그 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쾌락으로 하루하루 진통제를 맞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빚에 쪼들리는 이 삶을 청산하고 즐기며 누리면서 살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형용 집사님의 간증을 오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빚을 갚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남자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나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우리 집사님이 사랑스럽고 난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초라한 예배당에서 결혼할 때 저는 마음으로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다면 과거의 아픔이나 고통은 아무 문제 되지 않죠 이 여인이 혈루증이 없었으면 주님 만났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혈루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마음의 질병과 심각한 병들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야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입니다 그리고 저도 왜 내가 예수에게 목숨을 걸었냐면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20대 초반에 자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짓말 아니겠죠 제가 굳이 종교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얼굴도 저를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교인으로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제 아는 일반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싹 방향을 터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일반 대학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장로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개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윤유석이라고 하는 철학과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학도 못 가고 찌질하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참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항상 얘한테 전화해서 너의 지식이 돈이 되게 하라 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너무 돈을 벌 줄 모르는 아이예요 너무 궁금하게 모르는 친구예요 너의 지식을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돈이 될 거야 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돈을 너무 밝히는 애들은 앵간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제 모든 상담이 다릅니다 이 친구의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다 있거든요 윤유석 선생님의 가르치는 반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회계라는 건 뭐냐 윤유석 선생님이 더 이상 강의할 때 머리를 만지지 않는 것이다 웃기죠 이게 웃기는 사람 예술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윤유석이 처음으로 다들 이게 아멘을 했어요 뭐냐면요 그 마음에 자신감이 없잖아요 늘 주저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병 아닙니까 이건 병입니다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병입니다 그죠 늘 막 마스크 쓰고 다니고 싶다 이거 병 아닙니까 이건 병입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병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기 와서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병 들었다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밥 잘 안 먹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막 과로하면 사람이 똑같은 병 생기나요 아니죠 전혀 다른 병이 생기는데 심각한 병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워낙 또 강하게 태어난 놈들은 또 병이 잘 안 걸리기도 합니다 막 꼴초로 막 담배를 세 값이 네 값이 펴도 난 멀쩡하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병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 증명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스페계의 골몰로 어떤 사람은 성형에 대한 욕구로 어떤 사람은 아파트나 재테크에 대해서 미치는 이런 방식으로 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은 우리 모두의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부분이 여성분들은 가족들과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교회를 나와요 그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질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져야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려고 집착하는 사람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친한 거 맞아? 우리 부부 맞아? 막 돌아버리겠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매주 와가지고 오사님 저 사랑하시나요? 저 어떻게 우리 교회 계속 다닐까요? 나는 그런 분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좀 선하고 아름답게 한마디 안 해줬다고 오사님 이번 주에는 저에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 건가요? 병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빼놓고 꽈배기를 먹고 있어요 난 왕딴가? 병든 거예요 이거 그냥 꽈배기 살 때 없어가지고 둘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병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유성 형제가 앞으로 머리를 안 만지고 강의하게 되면 주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 선포했어요 이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게 무엇으로 증명돼야 됩니까? 그건 내 삶의 실존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걸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회계합니다 이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회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아세요 탕자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탕자가 어떻게 하니까 회계로 받아들여졌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니까 아니 가출한 놈이 집구석으로 들어오면 회계지 뭐 이리 와봐 뭐 잘못했어 할 필요 없어요 그땐 안아주시면 돼 그죠? 돈에 미친 사람이 돈 내놓으면 회계지 뭐 삿개오가 무슨 제가 죄인이고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주님 가져가세요 그럼 이게 이게 회계지 그죠? 좀 이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부금의 우리 올해 주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혹시 매장이 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오늘 말씀 26절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에 그죠? 더 중화해졌던 자에 여러분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나 이렇게 소형수술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건강한 삶을 살 것 같죠? 그 병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스펙이 좋아지면 막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자신감이 생길 것 같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개떡같아도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그만 살아야 되나 충동 느낄 얼굴입니다 자신감이 있잖아요 승용아 내가 널 존경한다 내가 승용이 얼굴만 드립다 까는 건 얜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다른 분들은 자꾸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맨날 작다 작다 오래 보아도 작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괜찮은 거예요 속으로는 혹시 부분적인 회복은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는 거죠 나에게 실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무슨 힐링을 통해서 진통제 맞고 여러분 암 걸렸는데 진통제 맞으면 죽어요 진통제 맞으면 죽는다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땜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건강한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스펙을 만든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뺀 사람에게 성형을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하나 구입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집이 있으면 천국이 온다 그러면 절반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없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형, 다이어트, 재테크, 성공, 쇼핑, 힐링, 스펙 이건 전부 다 가짜 보금입니다 이게 주어지면 내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옵니다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오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다 서울대 갑니까? 다 좋은 스펙을 가져요 그럴 수 없죠 다 투자하면 돈을 벌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사기입니다 다 투자하면 100명에 1명 정도 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재테크, 부동산 이런 유튜버들이 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다 1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1등이 한 명이죠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 속습니다 그건 가짜고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은 바로 죄의 증상들이고 그 죄의 증상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진짜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해결책이 경험되시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